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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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간다 사레어 가온다 어몽그게 그 해이 먹을 말이코게 다음이 저 니 마투나 가게 되면 나 잊어볼지 아니엉 저 사당 놔둘거고 오늘랑 집이 이신거 그 자솔망 독색이나 호내놓고 그 영 저 식은 밥 주먹 먹음이 말주 미시 것도 그거 사레 가공 말고 그 거 이수가게 어수다게 집이 아방 먹고 정하면 아방냥으로 상자매강 두어봉지 사당 솔망 해용 자십서 이거 집이 이신걸 또 어떤 이온게 지금 헌단 말이코게 집이 이신건 번쩍 안해먹고 집이 이신걸로만 먹을거냐 평생 아이고 개그가 나방이 상자매강 상옵석에 그거 이제 그거 이영 먹자엔 그거 사레 갔다 왔다 걷는게 이리나 안 집이 이신거 솔망 독색이나 놓고 파나 썰어놓고 이영 그 식은 밥이심에 주먹네 먹으심이 말주 이거 저 마트에 갈땐 잊어볼지 아니엉 양 이거 희해당 놓고 다게 긍하니도 저 요작이 질동이여멍 어디 저 육지서 누게 오란 어디가는 아이고 상님 서부 휘하장장 거기 어디 돌아다니게 당보난 저 어디 동패니가 난 저 뭉게노왕 그거 끌련 돈 만삼천원인가 만원인가 바담세리너멍 아이고 별런세상 별런세상 그거 저 우린 그자 밭에서 일을 때나 미식을 때라도 그자 독색이 만한 훈훈한 잔하져도 쏠망먹음인 그자 공임신 허당분한 요샌 그디 사모도 뭉게노는디가 식구 점식어 해물들로왕 그것도 허구 요샌 양 그것도 재료 이것저것 놓왕 고급음식으로 행동 포람설인 공고롭디다 거 어딜 라면 호나에 만삼천원씩 헌면 그런 라면이 어딨단 말이야 나를 해도 나 정답은 못 묻는다고 그는 아방오늘 어중간 너여 나가 짜장구리 짜장구리 해가 나 오늘 참 구리구리 구리 오늘 나왕집 거다 나가 여산을 해 이쪽에 그는 난 점 이거 곧 나올 땐 아이고 그자 국수들만 쏠망먹단 이거 나왕한 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은 그땐 그냥 점 이것도 실패 먹어줘 수가게 식솔들 하고 커민 이거 맵긴 왕송국 그자 국숫가락이나 놓고 영 늘왕 늘왕해도 콱 맛좌 그자 아이들은 헛살만 더 먹지 않게 신백들로 해가면 그건 허지 아니 수가게 요새 그자 매운맛 아니 매운맛 미신 해물맛이여 불맛이여 미신 거여 뭐 종류들도 원함도하 미신 거 사례가면 그자 미신 걸 이거 어떤 어떤 살충물랑도 그거 다 먹어보지 못임지 그게 종류가 하지만은 옛날 곧 나올 땐 그자 이거 끓려놓으면 이것도 벨미라랜들 그자 국물 놓고 국숫가랑 놓고 그냥 늘왕 늘왕 아이고 다 매누 껌이라도 늘려와 야 이거 식솔들 골고루 맛보주어영 격먹어난 시절도 있지 아니옵까 이게 두 개가 들으면 담이 고무줄인 줄 알겠담 이신걸 격들려와 늘왕 어느 옛날 얘기를 우리 어린땐 이사름아 이거 부름시절에 가기 싫포도 그때는 요거 쏘고비형 위에 껌이 호나드렁 이게 있어났어 그 껌 따문도 부름시절에 가기 싫어 이거 상호래놈이 걔난 요새냥 마트가민 종류도 종류도 미신 짬뽕이고요 해물이고요 매운이고요 미신 아이고 그 회사마다 그거 맹기랑 놓은 것도 보면 원 이름 틀내지 못해 다 사당 먹지 못해 거기에 원 종류도 하고 원 맛도 좋고 컨디 난 양 이거 원 매운 걸 못 먹어 너는 매운 건 베랑이국 난 그저 먹는 것만 쭉 크게 먹어주고 어디강 좀 옛날엔 장밭디서도 이거 두 서너 개씩 태우고 커민 난 원 매운 거 주는 데 가면 바당 와 지지 아니고 걔네나 쓰다기 미신 말을 하면 허천들에만 두 꼭 그거 가민 말이여 그 저 짜장구리 이거 두 개 사오멍 요샌 그 점식어 영 보병 먹는 것도 쉬어 이 사람아 왜 딱 썰어놓고 독색이 쏠망 반착 딱행 쫙 얹어고 쾅 쫙 먹으면 이거 냉면보다 더 좋은 것도 쉬니까 찰방옷솔 요라 가지로 상호란 말이여 걔네나 아방이 간 게 마트 갈 때라도 추럭으로 운전해주고 그뒤 간 끄시는 거라도 끄시멍 허설 각시 그런 마트에 갈 때도 나 무슨 짐꾼이냐 간 그거 끄시게 신발을 매주멍 인형 먹고 정은 것도 다음 꼭 삼도 하고 커줘 주문하는 건 하공 먹고 정은 건 하공 미식어 일러스를 고치해 줍어면 그건 슬프고 아이고 나 양 마트 돌멍도 그 생각 큼슈다게 아이고 나 홀러멍도 아니고 어떤 어멍들 보면 아방이형 톡 거기엔 그거 밀려간다 끄서간다 어멍 두가씨 그자 연령이 있어도 댕기는 거 보면 아이고 어떤 복력의 정이형 사람 식구 경비씨 그 사면 턱 거기에 뒷문 열어라 그뒤 그거 실리는 것도 서방들이 하고 그거는 거 보면 아이고 참 나 불러와도 아방신들이 또 말라면 욱할 거고 아니 곧눈 중이나 앞서게 거 다 죄짓인 인간들 죄짓인 인간들 어디 우리 나이에 강씨 졸음에 간 그거 사는 양 톡톡 담고 그런 말을 해도 소나이가 나 영 보기적 아냐고 젊은 아이들이 그걸 어디 우리 나이에 간 졸음에 졸졸 쫓아가고 나와 아이고 속성 없어 오늘 정답 다 고라보나 오늘 길게 가봐야 양식을 별 재미 없으다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